감기 지금 이제 한 12일 돼가는데 그동안 라면하고 김치 김밥 먹다가 오늘 완전히 아주 호강해. 이 우동국수 있죠? 아 에리반. 기차역에서 먹는 그 우동 맛이 여기에도 있답니다. 우리 큰아들이 싸와서 이거 뭐야 쑥갓. 쑥갓하고 이거 잔뜩 구해갖고 와서 지금 맛 끓여줬어요. 그런데 오리지 맛. 왜 오리지. 오리지를 LA 저기. 그렇다보니까 장모님이 뒷좀 만드신 걸 바꾸셔가지고 기가 막히고 오리지널 맛이라고 할아버지. 잘 먹겠습니다. 오이지 아주 맛있게 그리고 맛있는 오이지인데. 이거 이거 파김치 파김치. 파김치 아주. 음. 땡큐. 땡큐. 맛있게 잘 먹습니다. 아. 씹지도 않고 막 한참 해볼래. 뭐 이제 들어갔냐 생각하고. 또 이거 배추김치. 다 맛있었냐? 응. 다 맛있었냐. 맛있어. 응. 국수점 이렇게 보여줘. 파김치 이렇게. 5정도 보여줘. 아직도 먹고 맛있어. 네 냄빗에 보여줘. 이거 몰라서 못 먹는 사람들이 많아. 몸 아프고 날때는요. 갈아국수가 아주 최고예요. 할아버지도 이제 끌 줄 알아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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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dition 2ателя도 해보고andi.